아유 진짜 찡이네 이야 진짜 꿀이네 꿀이야 아유 심장이야 빠져 빠져가지고 너 인마 이거 어디서 놨어 아유 이게 저기 이벤트 상품인데 맥심 캘린더고요 그 월드 오브 탱크라고 그거 있거든요 그 뭐야 월드 뭐 탱크가 그게 뭐야 그게 말이죠 탱크 게임인데요 이게 내가 탱크를 사가지고 겁나 시원하게 막 빵빵 쏘면서요 뭐야 내가 탱크를 막 몰고 싸우는 그런 게임 있어 정지옥 병장님 혹시 이거 탱크 좋아하세요 아 당연하지 인마 남자가 탱크 싫어한 놈은 어딨어 야 게임 그거 시XX 하는 거야 어 빨리 말해 인마 게임은 그냥 월드 오브 탱크 쳐서 들어가서 가입하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 가입해서 조금만 하시면 이거 이 짱 멋진 원탱 달력도 준다로 우와 뭐 이런 이쒸lijk CGI מכalım 죽어버리든 나비! 흐RO 돌려주시는건가요 안그래도 여기 게임 쿠폰도 있고 좋은거라서 구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히히히히TH 내가 직접 내 탱크를 몰아갖고 차비 나쁜 새끼들 탱크를 다 쳐부셔 가지고 어? 레벨을 위해서 멋지게 좀 헐벗은 달력을 받을 거야 어? 내 힘으로 이 정지형님이 또 원래 탱크하면 한 탱크를 하재 사실 나 군대 올 때도 꿈도 저 탱크운전사였거든 aí 면허가 없었구나 좋아 내가 이번에 휴가를 가면은 이벤트 마지막 날이랑 딱 맞는구만 나가자마자 피시바에 가서 바로 가입을 하고 땡클 막 푸슉푸슉 야 이거 참 얼어스에 소풍나는 것도 아니고 야 휴가가 이렇게 기다려질 줄이야 기다려 월팀 어 기다려 맥심 어 이게 뭐야 이게 왜 안 열리 미쳤나 이게 야 이러면 안 돼 이게 뭐야 얘기가 다르지 이럼 아 왜 갑자기 멀뚜하다 나 휴가 가는 날 눈이 쌓여 안 돼 나 나가서 땡클해야 된다니까 야 이 휴가 단력도 받아야 돼 안 돼 아이고 정빈장님 내가 소문 다 들고 가 왔습니다 맥심이 보이소 맥심 이제 사십니다 얘가 가져왔다 아입니까 딸 그만한 맥심 왔다 맥심 좋아하시나 했는데 지는 좀 달아갖고 별로던데 뭐 이런 거 좋아하시나 보네 야 이 휴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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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가 아유 아멘